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대내외 충격에서 견디려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자사주 매입이다 배당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어제 열린 17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에서 대내외 충격에도 은행이 자금 중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잠재 신용 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사주 매입, 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자본의 충분한 적립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